오늘 식사는 귀리밥에 떡볶이 떡, 말랑말랑한 것 넣고 김치, 김치, 밥새우, 두부, 김치찌개 하고 치즈빵 하고 또 치즈빵 밑에는 부추, 부추전도 있고 오늘 봄에 김장남 김치에다, 계란에다 단백질, 비타민류 다 골고루 넣었네요 영양바란스를 맞추는데 신경썼어요 밥새우 위에 두부 넣어서 단백질과 칼슘과 또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니까 김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에 완전식품이죠 계란 그리고 치즈, 칼슘도 듬뿍 들어있고 부추에는 철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떡을 밥솥에 넣으면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귀리밥에다가 같이 넣었어요 아라 이렇게 하면 안전식품을 감사합니다.